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 NFT 등등에 관한 최근에 등락 어마어마한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을...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10위 밑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이제 거의 9위까지 왔습니다. 3위 했었거든, 3위? 3위까지 갔었나요? 3위까지 갔었지. 2위는 사실 좀 약간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었고요. 아, 그럼 하이닉스 바로 밑에였어요? 네. 네이버 며칠 따라잡았었죠. 며칠만 며칠. 그때 엎치락뒤치락 몇 번 했었잖아요. 네. 그게 한 17만 원 이럴 때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이고요. 혹시 그때? 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카카오는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뭐... 왜 이러는 거예요? 가장 큰 부분은 거시경제의 변수가 일단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성장주의 가장 이제 맏형이죠. 대표적인 인터넷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급격히 약화된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하나 이제 카카오 쪽에서의 이유를 또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카카오페이 최근에 이제 뭐 경영진 스톡옵션 이슈라든가 주력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들이 좀 하락하면서 좀 매도가 매도를 부른 그런 상황과 또 이제 4분기 실적까지도 지금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자회사 실적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변수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지금 이제 카카오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규제? 규제. 규제 이슈도 있죠. 규제 이슈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9월부터 쭉 이어져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금융 규제 우려 자체가 실제로 카카오페이의 어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심리상으로는 최소한 3월 초에 있을 대선까지는 이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불확실한 부분을 떠안고 가는 상황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실적마저 기대치를 하회한다라고 보면 굳이 지금 카카오를 들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오너 혹은 뭐 경영진 리스크가 꽤 큰 축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지금 이제 류영준 대표가 스톡옵션을 거의 한 900억치 매도를 했죠. 총 8명의 경영진이 900억치 매도를 했고 사실 그 900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카카오페이 시총 대비로 본다면 0.5%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다만 상장하고 나서 한 달밖에 안 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그것도 경영진 8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천억에 가까운 대규모 스톡옵션 차익 매도를 실현했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상으로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사실은 이제 완전 매도로 돌아선 것이고 애초에 공모가 부터도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회사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느끼시겠지만 현재 시가총액도 19조에서 20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22년도 예상 매출 대비로도 PSR이 20배입니다. PER이 아니라 PSR. 그렇죠. 세일. 그렇죠. 이익이 아예 안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높은 성장성을 인정해 주는 관점에서 매출액 대비 배수를 적용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PSR 배수가 예를 들면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의 1위 글로벌 플랫폼들 이런 기업들이 20배 정도 받습니다. PSR. PSR로 그런데 지금 카카오페이가 20배다 많이 빠졌어도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이렇게 손이 잘 안 가는 단계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이 정도면 일단락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카카오페이. 페이도 그렇고 이제 페이 때문에 사실 이제 카카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달에 카카오 뱅크가 상장하고 페이의 상장이 확정됐던 그 3분기 정도 시점에서 이미 카카오의 금융자회사의 ipo라는 이벤트는 주가에다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되고 이제 꺾여서 내려온 거고 내려왔던 건 금융규제. 카카오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말씀드렸던 지금과 같은 이유들로 빠진 건데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본다면 저는 이제 페이 쪽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월낙 밸류가 비싸니까 더 빠지는 게 카카오 주가를 잡고 내리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미지가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냥 꼭 페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냥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더 패착이었던 게 공모를 할 때 국민주를 만들었거든. 그렇죠. 균등배정. 균등배정을 했다고 최초로. 네. 그래 놓고서 때려버린 거야.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균등배정을 안 했으면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들 일부 많이 갖고. 그렇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페이라는 게 전용이 B2C니까 B2C를 확산시키자. 그것까지는 신박한 아이디였죠. 그렇죠. 좋았지. 흥행이 성공했고. 그럴 걸 왜. 사실 이제 균등배정이라는 것도 모든 분들이 주주가 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이건 좋은 측면에서의 해석이고요. 사실 이제 반대 사이드의 해석을 해본다면. 몰리면. 일단은 공무가 원흥 높았잖아요. 공무가 고가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청약이 미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현저히 낮을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균등배정을 제시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때 사실 그런 생각이 든 게 내가 이제 카카오페이를 써야 되냐. 항상 카카오페이 말고 뭐가 있어. 네이버페이도 있고. 네이버페이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주식 10주라도 갖고 있어. 그게 인더머니야. 그렇죠. 인더머니는 이제 이익이 났어. 아 페이 딱 하면서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런데 밥 먹고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한 30% 몰려. 아니 한 50% 몰렸어. 몰려 있을 수 있죠. 에라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카카오페이를 지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죠. 하여튼 뭐 카카오 관련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의. 그런데 네이버도 동달아서 좀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이버는 근데 카카오만큼은 안 빠졌죠. 맞습니다. 카카오보다는 덜 빠졌고요. 두 회사의 주가 자체는 상당한 동조화 경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섹터 내에 두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완전히 차별화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를 제가 카카오 대비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산 다음에 뭘 사야 되느냐라고 할 때 네이버를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버는 이익 자체가 카카오 대비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버는 돈의 규모가 한 두 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하방을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주가의 하방 경직성 자체가 31, 2만 원 수준에서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이익으로만 설명되는 가치가 31, 2만 원. 카카오의 경우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수준은 사실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카카오가 고성장으로 주가가 쭉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버슈팅도 없었지만 또 언더슈팅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익에 대한 규모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는데 국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장 글로벌 사이즈로 전개를 시키고 있는 기업이 사실 네이버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페토. 네. 제페토가 최근에는 가전, 유통, 푸드, 기존에 있던 케이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 게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네이버의 경우도 블록체인이나 NFT 기술을 라인이라는 일본 자회사 통해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규제로 인해서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NFT 기술도 지금 라인 통해서 자체 암호화폐인 링크도 지금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생태계를 갖춰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익도 되고 성장성도 나오는 이게 지금 네이버를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승 추세는 약간 훼손됐네요.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 네이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38에서 40만 원대를 쭉 유지를 하다가 38만 원대를 깨고 내려가기 시작한 게 고점이 46만 원대잖아요. 그렇죠. 고점은 46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금융규제로 내려와서 39에서 쭉 안정화돼서 오다가 작년 말까지 거의 그 추세를 유지하다가 올 초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 미국에서 4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38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한 30.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히 2020년 8월 주가로 돌렸네. 그렇죠. 2020년 1월 3월 달에 바닥 짚고 거침없이 올랐을 때가 30만 원대 초반까지인데. 그게 이제 2020년. 1년 반전이죠. 1년 반전 주가로 돌린 거야. 그렇죠. 네이버가. 네이버입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가 사실은 카카오톡이라는 정말 불멸의 메신저로 모든 시장을 하나하나 다 장악해 나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는 꼭 다른 메신저가 생겨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메타버스가 됐든 아니면 게임이 됐든 각자의 어떤 플랫폼 내에서의 메시징 기능들이 이제 다 탑재가 되고 있죠. 탑재가 되고 그게 더 거기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카카오톡의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 갖고 있었던 그 파괴력이 이제는 더 클 수는 없는 상황은 혹시 아닌가. 사실 이제 카카오톡의 이런 무소불위한 플랫폼 지위는 유지는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카오티비나 카카오 산하에 있는 콘텐츠 제작사들을 풀 가동해서 엔터 쪽이나 드라마 영화 쪽까지 이제는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작들을 카카오티비라는 카카오톡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카카오톡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대부분이지만 카카오티비를 보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여는 경우의 수를 늘려가고 싶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해계모니를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이제 다른 쪽 플랫폼들이 급부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 분들이 거의 메인 유저인데 또는 중학교 1, 2학년 그 정도가 메인 유저인데 제페토 안에 이제 메시징 기능이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사한 어떤 그 UI, UX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게 그 자체가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었을 때 아예 이제 제페토가 메인 sns가 된다라고 보면은 이제 메시징도 결국은 거기서 계속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없진 않죠. 다만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어떤 사생활뿐만 아니라 좀 업무적인 연락들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워낙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뭐 헤게몬이의 단기간에 어떤 상실 우려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카카오티비나 그런 컨텐츠나 모빌리티나 다른 쪽으로의 확장을 통해서 카카오톡의 헤게몬이를 지켜가고 있다. 근데 그 확장이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 이거죠. 일단은 사실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 시장을 거의 장악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모빌리티? 네. 그래서 택시, 대리, 주차, 그 다음에 심지어 시내버스, 기차, 항공, 전기자전거 다 있어요. 웬만한 이동수단은 지금 카카오티 안에 렌터카도 최근에 시작했고요. 저는 카카오택시 외에는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이용할 일이 있으시게 되면. 택시랑 대리는 아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렌터카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렌트 보통 일반적인 렌터카 업체 쓰시면 1단위나 또는 12시간 단위나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완전 이제 시간 단위 찾고 반납하는 시간 자체를 완전 다르게 해도 되고 짧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기 렌트 시장을 카카오티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좀 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이 이슈를 다루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동접자가 원래 이 시간대 좀 줄어야 되거든. 쫙 지금 들어오고 있는 지금 6만 7천 6백 뿐이야 지금. 말씀드리기 많으시죠. 그만큼 이제 카카오는 거의 반토막 났네요. 거의 17만 원에서 반토막 다 돼가죠. 9만 5천 원이에요. 거의 반토막 났네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 게임 효과는 없어요? 카카오 게임은 어때요?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8만 원 언더 주가에서는 바이코를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무지막지하게 좋아지는 게 카카오 주가의 반등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규모가 이미 카카오가 시총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42조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시총 6조 7조 이거 움직이는 거 가지고는 크게 반등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이제 오딘이 내년도에는 22년도에는 전체 연도에 걸쳐서 반영이 되는 첫 해고 연결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담이 쫙 내려가고요.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메타버스랑 nft 전략에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는 상당히 중요한 꼭지입니다. 카카오 바로 자회사의 카카오 밑에 크러스트라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회사 단으로 가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랑 카카오 엔터.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플랫폼 담당 카카오 엔터는 그 메타버스의 캐리할 콘텐츠를 담당하는 그렇게 지금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메타버스 nft 전략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롤을 하는 자회사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카카오가 그리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뭐가 있어요? 현재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없는 상황인데 카카오 게임즈랑 그 계열 회사인 넵튠하고 같이 코어그로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메타버스 만약에 하게 되면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은 좀 높겠네요. 어쨌든 카카오톡이 지배적이니까. 지금 사실 제페토의 대항마가 뚜렷하게는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SK 스퀘어 텔레콤 진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렌드가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만약에 카카오 메타버스가 나오게 되면 사실 좀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이제 뭐 카카오에 대한 결국은 엔터가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해야 카카오 엔터 ipo가 이제 가시화 즉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 청구를 넣어야 그래야 아 진짜 이제 여름 정도면은 엔터가 상장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작년 6월 달에 카카오 뱅크 상장할 때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에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9만원 원저리에서는 다시 또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관 투자자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카카오에 대한 네 근데 이 자꾸 상장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너무 상장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카카오 지금 상장사만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합해서 상장사만 보더라도 한 100조 가까이 됩니다. 뱅크페이 합해서 40조 카카오가 42조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한 6, 7조 그것만 더해도 거의 이제 90조 초반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엔터가 한 15조 이상 시총이 2위네? 그렇죠. 2위, 3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가 19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합쳐서 아 합쳐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전체 시총 2위, 3위 그룹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피코마도 이제 일본에 상장을 하고요. 그것도 한 10조에서 15조 그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엔터까지 상장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지주회사 성격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카카오만을 사야 될 이유는 이제 카카오가 하는 그 톡비즈 광고 또는 카카오 커머스 커머스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광고나 커머스가 좋아야만 이제는 카카오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사업들은 다 별도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모빌리티는 상장 안 해요? 사이즈가 작습니다. 한 7조 정도로 지금 상장을 얘기가 되고 있어서 뭐 한 내년 정도에 실제로 IPO로 가게 되고 그때 당시에 기업가치를 분위기 좋아서 8조, 9조, 10조를 받는다 치더라도 더 이상은 이제 카카오 주가를 움직일 만큼은 아니죠. 두나무. 두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카카오하고 카카오 벤처스, 카카오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합해서 한 18%, 19% 이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2대주주 정도에 와 있는 상황이고 두나무 같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제 NFT 거래 플랫폼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경우는 또 NFT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관계 회사로 이제 두나무를 두고 있죠. 그래서 계열 자회사들을 통해서도 지금 사업을 전개시키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밑에 있는 프렌즈 게임즈에서 NFT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클레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있고 또 클레이 시티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NFT 게임도 만들고 있고요.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두나무와의 어떤 관계 회사니까 충분히 또 별도의 플랫폼이 하나 더 나올 수가 있죠. 복잡하다. 그래서 카카오는 심플하게 정리를 하자면 8만 원, 9만 원 사이에서 9만 원이 깨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텀이 얼마냐라는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카카오를 지주회사 성격으로 보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가치 할인까지 했을 때 그럼 바텀이 얼마냐. 얼마면 사야 되냐 얘기죠. 그러니까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사셨다가 한국 거래소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IPO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다. 그리고 증권 신고서가 나올 때쯤 그 한 두 달간의 기간 동안에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 팔 때 아니다? 지금 저 위에서 물려있다가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저 보시면 팔 때는 아니죠. 대부분이 아니실 거예요. 지금 팔 때는 아니죠. 오히려 지금 조금 보고 계시다가 소위 정말 곡소리 날 때 팔만 몇천 원가 이렇게 쫙 빠졌을 때 그때 정말 손이 안 가지만 그때 물을 타셔야 됩니다. 조금 더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종목은 카카오 같은 종목은 보통 물 타기를 추천드리진 않잖아요. 손절을 해야 된다인데 이미 14, 5만 원에 사서 여기 9만 원까지 오신 거면 손절하기 늦었고 차라리 조금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카카오 엔터 IPO라는 확실한 한 방이 오래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시면 된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저는 아주 훌륭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혹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뱅크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뱅크 상장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점점 지주회사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엔터 IPO를 좋은 이벤트 드리븐한 기회로 삼으셔서 탈출이 됐든 약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시든 간에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장기로 막 카카오는 100만 원 200만 원 갈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엔터 IPO 때 파셔서 네이버로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 네이버로 네이버는 시가총액 100조까지 한번 가보겠다 세월을 낚으면서 한번 가보겠다 그런 심산이시라면 그런 생각이시라면 저는 솔직히 네이버를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게임 얘기 좀 해볼까요? 위메이드 아까 박병찬 부장도 위메이드에서 말하는 위믹스라고 있잖아요. 매도 쳤다며요? 그렇죠. 코인 뭐 한 2, 3천억 규모 정도로 그러면 그 회사가 위메이드 재무제표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이제 P2E 게임 생태계를 좀 더 고도화하는 데 투자하겠다. 이건 이제 특별히 이익으로 잡히나? 1회성 처분 이익으로 잡히겠죠. 처분 이익으로 네. 일단은 생태계를 위해 재투자하겠다라는 명목상의 이유를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런 이유를 밝히면서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악재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메이드에? 위메이드에 대해서도요. 전략 매각을 한 것도 아니고 일부 매도를 해서 저는 이제 위메이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방송이니까 코인은 코인대로 또 얘기를 전문가들한테 저는 위메이드나 펄오비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작년 4분기 때 오버슈팅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1월 초 장 들어와서만 한 20% 25%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그러면 사야 되냐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원래 갖고 계시던 상황이 아니면 사지 마셔라. 덧빠질 수 있다. 덧빠져도 된다. 너무 오버슈팅이 나왔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나 펄오비스 같은 이제 오버슈팅했던 종목들은 저는 그런 종목들 사지 마시고 하방이 확실한 넷마블? 크래프톤. 넷마블은 아니고요. 크래프톤. 저는 크래프톤이 지금 사야 될 구간이라고 봅니다. 넷마블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넷마블이 무색 무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슬픈 아니 게임회사가 무색 무취라는 건 도대체 뭐?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방이 없다는 거죠. 리니지 NC 같은 경우에 계속 욕먹다가도 리니지 W 한 방 빵 터지니까 뭐 상한가까지 치면서 한 방 했잖아요. 한바탕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사실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글로벌 6천만 명이 매월 접속하는 그런 게임이 있고요. 근데 넷마블은 신작 제2의 나라가 나왔어요. 어? 넷마블 치고는 엄청 잘 됐어요. 그래도 사실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한 10%? 20%?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IP의 자체 개발 이게 두 개가 다 만족이 돼야 오피 마진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오면서 이익을 한 방에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거든요. 그런 기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넷마블보다는 무조건 크래프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보면 하방은 열려있고 상방이 막혀있는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방은 열려있고 상방은 막혀있고 신기한 투자죠. 어렵네요. 정마블이에요. 넷마블. 넷마블. 그렇죠. 뭐예요?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넷마블 같은 경우가 사실 어려운 종목입니다. 약간 투자지주처럼 이렇게 투자는 투자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자체 IP 게임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게임사에서 핵심은 자체 IP 자체 개발 말씀드렸는데 자체 개발이 자체 제작이고요. 제작사고요. 자체 IP가 배우가 있느냐예요. 흥행 배우. 얼굴마담이 있느냐. 흥행한 IP가 있느냐. 이 관점에서 넷마블은 약하다는 거죠. 넷마블 딱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게임이 있으세요? 모두의 마블. 그거잖아요. 지금 매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연매출 한 500억도 안 될 겁니다. 화질 좀 바꿔서 엔터로 가봅시다. 계속 얘기해봐. 여기 수렁이야. 어떻게 돼요? 방탄. 엔터는 제 자료상으로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10월 음반 판매량이 나왔던 11월 초중순. 이때부터 이미 시그널이 충분히 나왔었어요. 4분기가 되면 음반 판매량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음반 판매량 지금 오프라인 공연의 전면 재개가 아직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음반 판매량이 성장률이 크게 드랍이 나온다면 그런 상황에서 엔터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다 높았었잖아요. 상장 3, 4, 40배 하이브 50배였었거든요.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인터넷 게임 엔터를 딱 정리를 해드리면 인터넷은 작년에도 좋고 올해도 좋다. 오팍만 봤을 때요. 게임은 작년에 안 좋았던 게 올해 좋아진다. 대형 게임주들. 엔터는 작년에 좋았었는데 올해는 좀 쉬어간다. 최소한 상반기는 쉬어간다. 그게 제가 엔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엔터가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면 JYPYG는 당분간은 좀 잊어두시고요. JYPYG는? 조금 잊어두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SM은? 하이브나 SM처럼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NFT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6월, 7월, 8월 개 정도가 됐을 때 그 사업이 굉장히 구체화될 겁니다. 즉 플랫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때 저가 매력과 저가라는 게 히스토리컬리 많이 빠졌으니까요. 주가 급락한 부분하고 밸류션 리레이팅이 겹치면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M과 하이브 정도? 네. 하이브가 물론 더 매력적이긴 하죠. 그렇습니까? 하이브도 많이 빠졌죠,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30만 원 깨진 상황이고 40만 원 넘어섰죠? 그렇죠. 40만 2만 원까지 갔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는 한 게 그렇지만 좋아할 때는 또 쏠림이 한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 42만 원 가고 할 때 50만 원, 55만 원 외에 위버스 그렇죠. 왜 못 간다고 보느냐. 제가 아마 TP가 제일 낮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40만 원이거든요. 하이브? 사켓프라이스입니다, TP라는. 네. 그래서 이제 그 4분기 시장 성장률의 꺾임,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을 쭉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1분기도 기본적으로 12월, 1월, 2월이 엔터 비수기입니다. 원래?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그다음에 또 1월 보시면 소위 말하는 이제 탑티어, 우리 대표 선수들은 지금 컴백을 안 하잖아요. 아직. 1월 컴백 라인업 쭉 보시면 1, 2월 보시면 YG 트레저. 트레저? 네. 트레저가 그룹 이름이에요? 잘 모르시잖아요. 아, 진짜 트레저를 모르나? 네. 잠깐,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블랙핑크는 아시지만. 아니, 트레저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죠, 당연히. 남자예요? 네. 남자입니다. 아, 정플은 진짜 기본이 안 돼 있구나. 트레저가 남잔지를 나한테 물어봐? 난생 처음인데 난 트레저. 아, 하여튼 뭐 보이그룹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12월, 1월이 좀 비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예를 든 것이고. 어디 소속입니까? YG입니다. YG 소속이지. 아, 방금 YG 아니고 YG. 거의 동시에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의 노래에 취향이 맞는 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항상 연구합니다. 던저라인 파이터 진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유, 하여튼 간만에 하나 큰 거 아셨습니까? 트레저가 1월에 컴백그룹이고. 네, 2월 정도에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보통 탑티어라고 하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세븐틴, 엔시티, 에스파 좋아하시면 에스파도 이렇게, 에스파는 사실 탑티어는 아직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칼이나 있는데? 네, 그래도 아닙니다. 에스파보다는 부걸이지. 부걸이 뭐예요? 브레이브걸스 몰라? 아, 형님.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야죠. 부걸은 아직 주식이 없어서. 네, 거기는 상장도 안 됐는데, 형님. 취향이. 엔터주는 당분간은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중소형 제작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형사라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그 밑으로 쭉 있잖아요. 그런데는 어때요? 왜냐하면 지금 케이크 드라마 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OTT 드라마가 올해 아마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OTT 오리지널이 18편이었고 올해 33편으로 거의 2배 늘어나는데 국내 제작사들의 기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지금 뉴가 예를 들어 15,000원이다. 사야 되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중소형 제작사들 지금 슈팅이 많이 나왔었던 상태에서 개별 라인업만 보고 가기에는 플랫폼이 없는 제작사들은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E&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저는 사실은 E&M을 올해 굉장히 세게 봅니다. CJ? 네. 다들 지금 물적분할 이슈도 있고 해서 또 많이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항상 돌이켜보면 이럴 때가 기회였고 2017년도에 TVN이라는 채널의 역량이 광고 단가를 위주로 쫙 올라오면서 그때 주가 2배 갔었거든요. 2017년도에 CJ E&M 차트를 보시면 주가 거의 2배 갔었어요. 올해 제가 거의 그와 유사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유는 TVN 때문입니다. 지금 TVN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올해 계획된 게 10편이나 된다라는 사실을 저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제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저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TVN 한번 봤어요? TVN? TVN 저는 본 적이 없어요. TVN 최초, TVN 초기 멤버예요. 여기가 기억나는 데는 한 5년 전에 형 나 어디 출연하는데 뭐냐고 이렇게 뭐 있어요? TVN이라고? 아, 출연했었죠. 출연은 했으나 그 부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그때 이제 한참 제가 CJ 아들일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작년에 히트작이 나왔었죠. 술꾼도시 여자들. 술꾼도시 여자들. 그게 TVN이에요? 그게 TVN 오리지널입니다. 그거 재밌다던데? 되게 재밌습니다. 여성분들이 술 먹은 것 같은 거. 세 분이 주인공인데. 엄청 공감맞인다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드라마들이, 색깔 있는 드라마들이 이제는 국내도 이제 OTT 플랫폼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넷플릭스 처음에 나왔을 때 볼 거 없는데 그러셨잖아요. 그러다가 킹덤 나오면서, 2019년도에 킹덤 나오면서 이제 나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넷플릭스 유료 구독을 해야겠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우스업 카드였죠. 그건 이제 1차. 1차 이제 좀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우스업 카드로 넷플릭스 하고 하우스업 카드부터 보셨으면 굉장히 빠르신 겁니다. 대중화는 킹덤. 그렇죠. 저는 안 봤다는 거죠. 일단 그런 거 싫어하세요. 엄청 있어요. 킹덤요. 좀비. 좀비라고. 엄청 싫어해요. 못 봐요 그런 거. 일단 우리 김현영 수석님 일단 사과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거요? 에스파 아직 탑트위 아니다는 발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화나게 계십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에스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도 넥스트 레벨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희 애들이 엄청 따라 불러요. 네에스파 레벨. 그럼요. 하지만 칼이나 제가 또 음반 판매량이나 이런 시장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러하다. 마음속의 탑트위이다. 그럼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아니 근데 우리 김현영 연구위원은 그냥 엔터를 평생 하세요. 내가 보니까 에너지가 에너지가 막 분출하면서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명확하게 얘기해주시면 맞든지 틀린지 간에 너무 좋아요. 명확하게 얘기해주니까 좋다. 카카오보단 네이버다. 아 그럼요. 그리고 엔터주에서는 SM과 하이브다. 정말 사고 싶으면 정말 사고 싶으면 정말 사고 싶으면 마블은 아니다. 단서를 네. 넷마블은 아니다. 넷마블은 아니다. 크래프토입니다. 몸이 건조하다. 그렇죠. 중소형 제작사도 변동성 크니까 사지 마라. 사지 마라. E&M 사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둬요. 카카오는 손절 칠 때는 아니고 엔터 상장 얘기 나오면 그때를 기회로 빠져나오든지. 맞습니다. 슈팅 나올 때 빠져나오셔라. 아 너무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고정. 감사합니다. 괜찮죠? 그럼요. 왜냐하면 검증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트래킹하면서 반성볼 수 필요 있으면 쓰고 그렇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원시원한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